아 잔소리 오지 내비 남편 이제 텍스 리 판다 고 아우 쩝 뭐 케어 어 뭐 예 택시 판다 하고 저는 이제 면세점에 가서 필요한 것 좀 사야 되요 팬지 웨이 같은거 지금 텍스 리판 출 오지게 김 제 카메라방 다 쌓고 아 왜 잔소리 오지게 하는 남편 제가 지금 면세점을 사러 간다니까 제가 고프로 얘기했더니 고프로 살까봐 지금 불안해 가지고 따로 한다고 지금 감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젠트르몬터 매장이 생겼는데 내가 자꾸 움직여요 보러 가실까 가사 네모나 오저 아 오 아 아 creed 아 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꼬라지가 아주 노들노들해졌어요. 저희 집에서 지금 집 나온 지 거의 막 36시간 택시가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히스로에어포트에서 여기 호텔 올드게이트까지 오는데 지금 택시 얼마 나왔어? 105파운드. 여기가 그냥 되게 작은 29스튜라미터짜리 그냥 스튜디오인데 화장실 깨끗하네? 거실 이렇게 있고 스튜디오에서 침대 내면 이렇게 먹방 16층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런닝타워 가까워요.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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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어븐도 있고. 키치넷. 포터 2개짜리 있고. 마크라이브. 스메그넷. 여기 좋은 게 이렇게 조금만 디쉬워셔도 있고 저희는 오래 있으니까 세탁기가 중요해서 세탁기 드라야 있는 거랬어요. 네. 이제 짐 풀어보고 싶고. 이걸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so there's a diffirmulator on the streets. I don't know if this is because medical service is so shit. they need to diffirmulator yourself on the street. È crossing? 예. 목소리 겄네? 바르셀로나 타팟 메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메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메뉴가 볼 수 있을까요? 먹어봐, 헝헝구이 러블럴 최대한의 두 마리의 하예나 먹으러 봐. 밥 먹자 남편이 코리안 먹겠다고 해서 비빔밥! 메뉴에 비빔밥 오더니 자기는 일식 말고 비빔밥을 먹겠대요 다시 갑니다 밥 먹으러 아우, 추워 뭐? 안 먹자 안 먹자 그래, 한국 음식을 먹자 가자 가자, 코리안 먹으러 드디어 조회 스크레이로 치즈 두부 사위로 두부 사위라 두부 사위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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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암닭 까멣게 şekilde 그래서 또 찍어야 되요. 진짜요. 로요매오. 오케이. 맞습니다. 여기 GP 칼리지인데,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GP냐 그랬더니 선생님이라고. 선생님들 지금 페이 라이스 스트라이크 한대서 서포트합니다. 오케이. 두번째샵! KOLK 오늘은 한국의 별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배에 찢어지게 바로 먹었고 오늘 비가 올 거라서 모산에 금리 싸러 갈 거예요. 우산샵. 여기 런던에서 제일 오래된 우산샵이 있다고 해서 우산 사러 갈 거예요. 근데 호주 커피가 너무 약해요. 왜냐면 지금 쓰리샷 샵 먹었는데도 정신이 안 돌아오고 지금 계속 헛소리를 해가지고 네 가보겠습니다. 우산 사러 가는 게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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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갈게요. 예, GOD save him. 스미스 앤 사러 왔어 런던에 사업 진짜 오래된 무산가야 무산 사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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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캐치 택배사 courto 택배사 터득 직원이 써봅 나 파면 내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 왜 안 해 비싸요 근데 이거 120 파운드 남편도 살았을때 비싸서 안 산다고 여행이 너무 추워요 바지도 찢어졌는데 너무 좋을거 같아서 바지를 해야할거 같아요 운동을 따라붙다. 안 먹는데 더 줄 것 같아서 지금 가까워서 부추를 잘 하시고 식자 먹어볼게요. 다음은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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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가면 되는 거. 숙소 앞에. 비 오니까. 한 판을 남편이 땅에 떨궈가지고 сказала. 남편이 땅을 바꾸지 마세요. 닌을 잎아. 툭하고 이정으로. 이틀에 어떻게 되어있는fa이.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살짝 자연스럽게 움직여. 다시 그루밍을 깔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바꿔주면 이렇게. 감사합니다.